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임하신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멍해가 벗겨지기 바라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또 인간은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강절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연약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받아서 전부 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세상껏 죄악된 것 어두운 것, 악한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 유괴관한 것 그것은 생각할수록 점점 더 고통, 불안이 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극의 자살일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고 또 은혜를 간직하고 살면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것이 흉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받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받기 이전에 저들의 모습들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도에 정말 부름을 받은 제자들까지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수선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선포했고 또 제자들도 불뿌리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성에 유하면서 아버지의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했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들은 성례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은혜 받은 저들은 첫째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축만으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은혜 받은 모습이 또 이어진 모습이오 그리고 저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기 42제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로 교제하며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 여기에 지금 번역은 오로지 이렇게 했고 전혀 번역은 전여라고 했습니다 두 다 같은 말이지만은 전여라는 말은 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방법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형태가 있고 의식이 있고 의례가 있고 다 있지만은 기도 이상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급할 때에 SOS 타전을 치고 또 포로 됐을 때 본부에 교신을 보내서 원조를 받게 되고 여러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고해서 그 사항의 모든 것에 협력을 받게 되고 이런 대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어지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예비된 것이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에 쌓이 탈지라도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것은 영적 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나무 다리에 선 그런 사람이 되고 백적 간도에 떠 있는 사람 같고 나진판 고장난 항해하는 배와 같고 경대 불 꺼진 그러한 지역을 애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숨을 계속 쉬면서 생명이 유지되듯이 신앙이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 궁글 같은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 들어놓고 아무리 세계 명품 옷을 다 걸쳐 입고 요즘에 들으니까 내복 하나에 백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내 속으로 정신나간 사람이다 그 백만 원짜리 입었다고 무슨 사람이 어디 공중에 떠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 인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쪽에 있다더라도 생명이 꺼내지면 그것은 땅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꺼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교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떠도 주요 눈을 감아도 주요 꿈에도 소원히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신앙이 항상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숨을 쉬지 못할 때 또 여러분 공기가 탁할 때 여러분 막 견딜 수 없는 것도 이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 조절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심장병도 걸리고 또 혈압도 잘못 정상이 되어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혈액순환이 다 비정상이 되고 사람들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은 사람들이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만 순환이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이 길이 열리고 생활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또 삶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3년 훈련을 안 받아 봤습니까? 예수님의 이직의 떡을 안 먹어봤습니까? 또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했지만은 자신의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다음에 뿔뿔이 다 헤어지고 고귀잡으러 가고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첫 번 세워진 시작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풍습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교회가 살아나고 개인이 신앙에 정말 거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사지라도 보면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왜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저 감난은이라는 산으로부터 12절에 내려가서 보면 감난산으로부터 내려와서 마가다라빵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야구부 요한 받을 놈의 모태 누가 막 할 것 없이 120문도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맞이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막 사방에 가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리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금력이 있고 인간으로서 다 갖추어도 여기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없고 병든 자가 손을 얹어도 머리만 괜히 눌러서 아프고 소리만 쳐도 목만 아프지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 도망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모든 비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공포 속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일 해보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짜증만 하고 신경짓만 하고 반가운 것도 없어지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없어지고 취미도 없어지고 나중에 밥맛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죽겠다 죽고 싶다 말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농약 먹고 독약 먹고 목매달을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것이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만 불러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인간의 방도 수당으로 안 되고 환경 여건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께 일본에서 집회하는데 저 요가 있지라는 곳에 동경에서 옥사카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시간 걸리나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한 두 시간 달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두 시간 또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참 그들의 답답한 것은 워낙 귀신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니까 기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들을 위해서 성령에 불이 벌벌 붙어가지고 막 나를 따르라 이쪽으로 이길이다 막 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들이 자꾸 침체지고 면역이 생기지고 내가 이 일을 왜 가는가 나중에는 사명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달려왔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은 주의 종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로 해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도 매달리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이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해도 사람의 말 가지고 사람이 감동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오히려 감정만 사고 오히려 반항만 생기고 그렇습니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말해도 제자들이 선생을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좋은 명언 철인들 말 또 많은 여러 가지 문학 편집을 통단해서 접촉사, 경용사, 부사, 관사, 토사,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가대로 다 천대라도 사람의 감동은 감정을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미련하게 말해도 지혜 있게 말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사람의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어주고 또 불안 심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강박한 마음도 부드럽게 손과 같이 그리고 미움과 시의 질투도 불쌍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바꿔주게 되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막 원함이 생기고 무슨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그것은 그 속에 악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초대교회 은혜받은 초대교회 성들처럼 천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강박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끝까지 우리는 자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치기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딱 펴고 보니까 전부가 모르는 것만 나왔습니다 칼칼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인데 주여 정말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다가 이제 시의 시간이 돼서 써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써냈습니다 뭐라고 써냈다 하면은 시험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써놨는데 시험관이 채점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이 채점관이 어떻게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거기다가 토를 드러내면 너는 빵점이지만은 성령님은 백점이로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시험했다는 그런 말이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우리는 정말 빵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빵점이지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백점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초대교인들은 정말 기도하는 일과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언제 저들이 무슨 학자가 있습니까? 저들이 부여함이 있었습니까? 뭐 세계 통치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대통령이고 임금이라고 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든지 성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는 저들이 초대교회에 은혜받은 성도들은 전도하기를 심수며 교회를 세워 크게 부응시켰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은혜받은 성도의 가장 큰 일은 저들이 바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 부응시킨 겁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오 이것이 은혜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딴 사람에게 만나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고 나서 딴 사람들 앞에 선전도 하는데 어떤 좋은 영화 프로그램 보고도 막 선전해서 딴 사람도 보라고 하는데 저도 국제시장을 참 감명 있게 봐가지고 받춤 미국에 상령을 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국제극장 한번 보라고 국제시장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극장을 다 소개하십니까 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감동이 됐어요 연평해진 그것도 보고 나서 또 맞춤 해외에도 그 교민들이 있는데 포스가 붙어서 목사님 제가 보신나요? 자꾸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극장 프로그램을 다 선전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니까 보게 하고 싶어요 보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눈물도 흘렸고 내가 애국심이 생겼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경지도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어쩌다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전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음식도 선전하고 좋은 극장도 선전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선전하고 좋은 주택지 같은 것도 선전하고 관광지도 선전하고 좋은 것은 선전하는 줄 알면서 우리가 예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선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짓지 않는 붕어리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몇 십 년 전만 해도 군묵마다 다니면 교회마다 붕도 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뛰고 다니고 찬성도 부르고 어떤 고나 같은 데 가면 성가대원들 또 교인들 찬성도 부르고 어느 역에 내려도 역에 쭉 전도하는 교회들이 이 팀 저 팀 여 팀인데 지금은 얼마나 꼭 전쟁이 나서 다 패잔병이 되고 전부 다 폐허된 강산처럼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시대가 흐른다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정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망 속에 전도지라도 하나씩 넣어가지고 말하기 싫으면 죽이라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다 딴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거예요 가짜들 때문에 예수 믿고 잘못된 사람들 또 예수 믿고 성직자들과 어떤 저런 싸움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전도 못 한다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도 있다 얼만한 것도 있다 우리는 어쨌든 전도하면서 또 옛날에는 교회 세우기를 그렇게 모두 힘써서 누가 개척한다 하면 찾아가서 봉사도 해주고 지나가다 헌금도 해주고 그런데 교회 이렇게 등록하러 갔다가 개척교회 다음에 그거는 다 나오고 지금은 반대가 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에 올 수 없을 때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찾아가서 봉사하기를 원해요 왜? 개척교회는 일거리가 많아요 교회 일거리는 복거리입니다 교회 일거리가 복거리예요 일거리 없는 것은 복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요 복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질에도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천장하겠다 하나님 말씀 전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교회에 선택을 해서 세우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초대교회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4질에도 보면 막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바나바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교회에 더 모이자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시를 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자기 안방이에요 교회가 바로 한 가족이에요 하나 한마만 뜻으로 여러분 옆에 서울, 부산, 광주, 유리, 목포, 천안 또 평태, 여수, 순천, 강릉, 울진, 속초, 보안, 경주, 우리엔드, 그제도 또 어떤 국제대회 가면 영국, 블랑스, 이태리, 파레가, 칠리, 아이코다, 블러비아, 뉴질랜드 어떤 상이 모여도 우리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여러분 실천하고 있죠 본적을 적지 마라 고향 묻지 마라 주변한 땅에서 무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남패, 문패 묻지 말고 현주소만 적어라 그리고 형사치조 하듯이 뭐 어느 직장이나 갑니까? 누구는 뭐 나갑니까? 학력을 따갑니다 묻지 말고 그것도 함께 있는 이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예요 서로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서로 또 도울 거 있으면 서로 돕고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홀로 살아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불쌍하다고 홀로 산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장례식 날 보니까 막 교회에서 얼마나 얼마나 북짝북짝 아름답게 하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것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행복이 다 행복이에요 옆에 앞에 뒤에 불행이 서로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증충만하고 또 정말 저들이 하는 성견을 중심에서 이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혀에 터지면 안 됩니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안 됩니다 항상 모여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서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너가 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더불어입니다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함께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함께 합쳤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과 디모델과 함께 했을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짐성이 네 마리 같이 있을 때 전부 다 같이 달려갈 수 있고 우리 사람은 또 두 발로 있을 때 같이 걸어갈 수가 있지 더불어 가는 것이지 혼자 아무리 뛰어보셔야 안 됩니다 전부 다 우리는 하나의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서로가 돕게 돼 있습니다 눈은 항상 생각하지만 밥은 못 먹어도 또 입이 먹어주고 입은 앞을 못 봐도 눈이 봐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짓거잡기 함께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그런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옆에 사람이 더 훌륭한 점이 하나씩 다 있고 옆에 사람 없는 것을 내가 도와야 될 리 또 다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초대교회가 은혜받은 이 말씀 정말 은혜받은 이후에 저들은 전혀 기도와 성령 충만 생활이 지속됐고 두 번째는 저들이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 붕식했고 세 번째는 저들이 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공동체의 생활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전세계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성령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보호의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주님이요 우리는 늘 기도와 성령 충만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붕식이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심수며 하나의 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옵소서 감사합니다.